아유, 천천히 마셔야죠. 와, 우유다. 어, 은비야, 잠 깼어? 얼른 가서 다시 자. 왜? 나도 들어갈래. 이렇게 말하게 될 줄 몰랐는데, 인사해. 여긴 내 여자친구야. 은비 괜찮아? 뭐야? 집에만 있는 거야? 와, 여기가 한강이에요. 우와, 오리가 엄청 커요. 페달을 이렇게 계속. 말수가 오늘은 안 되겠다. 이따가 집에서 보자. 어이없어. 와, 실제로 보니까 너무. 음, 고름 묶을 줄 모르죠. 고름이요? 여기가 서울의 중심이에요. 승희씨, 이제 일로 올라가기만 하면 돼요. 승희씨, 커플들이 자물쇠 걸어. 원래 하수카만 주인이. 승희씨, 다 왔어요. 승희씨, 다 왔어요. 아, 승희씨 일어나야 되는데. 우와. 난 승희씨. 수영복은 어디서 났어요? 수영복은 어디서 났어요? 다들. 누구랑 얘기하지? 진영합니다. мыш집 hebt. 우리 교재님 === 아, 벌써. fault of dem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